3개 맛있음 떠볼까? 맞아 아까 몇 조금만 먹었죠? 3개 아아 안 넘어가 넘어가지가 않아 옛날처럼 많이 먹었을 때 작은아빠는 가능해 작은아빠는 지금도 얼마 먹었는지 몰라 근데 아빠는 불가능해 근데 큰아빠는 아빠보다 더 못 먹어 중요한게 숟가락을 안 가져올구나 알렐루 저희가 멍청하기도 하고 원래 이렇게 해야하는데 뭐랄까 원래 이렇게 해야하는데 마라 아니 이게 네 고춧가루